고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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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 혼자 탔어? 다른 사람 없어? 아니 5명. 아니 4명이 더 타야지. 야 고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짜기래. 아쉽나 봐요. 아니 4명 더 와야지. 아쉽나 봐요. 차 차 또 온다. 어 뜨거운다. 아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차 빼는 거야. 아 오빠야. 아 아니 뭐 하는 거야? 아. 아 요즘 엉덩이 사람들이 대주로. 야 와atu 아. 담아서 담아서. 담아서. 야. 담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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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어. 아 멋있어. 야 이리 와. 감사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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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션은 짝 나도 월어커플이 되고 싶다 입니다. 네. 각 미션에서 1등을 하신 분들께는 데이트권이 주어지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 서로 친해진 다음 최종 선택에서 커플이 되시면 우승입니다. 각 미션에서 1등을 해서 데이트권을 획득하시면 그만큼 최종 커플이 될 확률이 높겠죠. 아 근데 이거 지금 지호는 이거 거의 월요커플 뭐 이거 지금 정해져 있는데. 맞아요. 그럼 저는 오늘 1등입니까? 아 정말. 야 내가 너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잖아. 야 니짐아 너 지금 가을 타잖아. 내가 살 뺐지 안 뽑으면 니가 어떻게 알아. 나 살 뺐잖아 잘 보려고. 아유 죄송합니다. 자 본격적인 미션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. 남자 1호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세요.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세요. 아 예예예. 네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이름은 유재석입니다. 진정성이 없다. 방송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방송국 입사한지는 약 20여 년 됩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제가 10살에 방송국을 주고 왔습니다. 지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어쨌든. 나이 치고 굉장히 노안이시네요. 저기 2호님은. 죄송한데 지금 퍼스트가 있는 시간 아니지만 2호님은 좀 빠져주실래요? 저 어차피 2호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쪽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. 2호 나와주세요. 2호. 아 진짜 웃겨. 어 진짜 웃겨. 안녕하십니까. 남자 2호입니다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저기 47이고요. 저희 엄마가 날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. 엄마는. 어머니가 어리시지 않아? 어머니가 더 어리시죠? 아니요. 연결 연결하면 잘 아는 누나일 겁니다. 어쨌든 뭐 오늘 좋은 수업 만들었으면 좋겠고요. 예. 우와 슬픈 남자다 남자다 남자다. 남자다. 무근이 형 닮아 치고 가. 아 맞다. 왜? 잊었네? 형도 밖에 안 놀이에요? 저는 형 상우입니다. 아 시청자 분들도 굉장히 공교하실 분들 많으셨지만. 영광 검색어 유로래한 무근이 형이. 오늘 거품이기야 된다니까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저는 사실 가수입니다. 앨범 제목이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라는 제목입니다. 오 최고.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남자고요. 오늘 저기 런닝맨에서 게임이 참 많습니다. 여기 진지해. 정말 게임에서 다 이겨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남자 사모님. 위도 씨 좀 작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심이래요. 아 글쎄요? 패들에 2만원 정도 하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세요? 야 지효한테. 그러세요? 그러세요? 야 너 왜 이렇게 친절해? 왜 이렇게 친절해? 아 저 오늘. 아 그렇게 커플 되고 싶어? 야 그렇게 커플 정신이야? 날이 추워서 잠깐 입은 겁니다. 이따가 예.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뒤로 나와 들어가요. 이게 뭐예요 걸음이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저는. 날라리입니다. 저는 특기는 사공지고요. 짧게.